안녕하세요 이삭이네 고양이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거냐면은 고양이들은 하루 동안에 털이 얼마나 많이 빠질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기준을 뭘로 하냐면 바로 이게 바로 청소기 필터 통이에요 지금 안에 내용물은 비워져 있는 상태고 이거를 끼고 나서 청소기를 바로 돌려 볼 건데 지금 정확히 약 24시간 동안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만에 얼마나 많이 나올지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태야 아빠 청소기 돌릴 거야 자 이렇게 청소기를 다 돌렸고 필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청소하거나 열때는 개인적으로는 화장실에서 청소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먼지가 좀 많이 나서 일단 비닐도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만에 나온 털들이에요 와 진짜 많이 나오죠 하루만에 안에 모래들도 조금 보이고요 제가 일해서 하루에 3,4번 돌리는 것 같아요 와itis 가자 감사합니다.